다인 크래프트라는 모델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소타가 탑재된 다인 북셀프로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가 되겠는데요. 일단 구형 모델에 해당을 합니다. 다인 1.1, 1.3 시절 때의 최상급기로서 북셀프 중에서 라인업에 존재를 했었고 이후에 다인 25주전이 등장을 했고 그 뒤로는 다인 에소타 2, 110으로 변경이 되면서 다인 C1 이런 쪽으로 컨피던스 라인으로 변경이 되는 그런 북셀프 라인업의 변경점에 있었는데 어찌됐든 저 다인 에소타 1 트위터는 오디오를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관심을 두실만한 그런 트위터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다인의 핵심적인 매력은 클래식과 재즈, 팝 이런 다양한 장르들에서 영국제들이 굳이 제가 오버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국제들이 클래식에 좀 더 비중이 높고 미국제들이 팝이나 재즈에 좀 더 비중이 락이나 이런 쪽에 좀 비중이 높을 때 가장 올라운드적인 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게 다인을 비롯한 덴마크 혹은 유럽계의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남반계보다는 북유럽 쪽 계역에서의 큰 장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소탱 레벨이 아닌 에소타 레벨의 최상위 유닛이 사용되는 크래프트로서 일단 고역에서 클래식 매니아들도 반할 만한 굉장히 칼칼한 그런 현의 질감률을 굉장히 잘 표현해내면서도 답답한 구석이 없는 이게 질감을 잘 표현해내는 스피커라는 기종들이 통상 좀 쭉 뻗는 느낌이 좀 약한 면들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크래프트는 그런 측면에서도 당시로서는 해상력도 굉장히 좋은 편에 속했고 이런 질감적인 표현 능력도 뛰어나고 오디오 파일과 같은 혹은 시원하게 좀 드라이브를 해줘야 되는 그런 장르들에서도 물러섬이 없는 전반적인 올라운드적인 성향이 굉장히 뛰어난 스피커이다라는 것이 다인의 최대 강점이고 그것을 정점으로서 표현하는 것이 북셀프 중에서는 크래프트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에소타 트위터라는 부분에 있어서 에소텍이 사용된 저는 1.3이라든가 1.1 이런 모델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저는 좋아하는 편인데요. 지금 에소타는 또 어찌됐든 간에 좀 딱히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약간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요물스럽다고 할까요? 다방면의 약간의 특징들을 좀 잘 가지고 있다. 나쁘게 보면은 약간 쏘는 듯한 느낌이 들 만큼 카리스마가 좀 분명히 좀 있는 그런 트위터가 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는 다인의 최대 역작인 트위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인이 유닛을 굉장히 잘 만드는 제조사지만 우퍼보다는 트위터 쪽에 확실히 좀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퍼 같은 경우도 우퍼에는 에소타다 이런 이야기들이 없기 때문에 관련한 말씀을 드릴만한 포인트는 없습니다만 제가 25주년도 더 먼저 사용을 해봤거든요. 25주년은 이제 에소타2가 들어가는 트위터를 사용하고 인클로저가 크래프트보다 살짝 더 큽니다. 근데 25주년은 더 넓은 곳에서 운용을 염두에 든 듯한 다인 특유의 약간은 벙벙대는 듯한 더 스케일이 큰 저역이 강점이면서도 약점이거든요. 근데 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공간까지 커버를 하려고 드는 욕심을 부리지 않은 중상급 사이즈의 고성능 북세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과 거실 환경까지를 확실히 채워주면서도 다인의 약점인 약간의 벙벙댐을 확실히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합적인 포텐셜 자체는 저는 25주년과 크래프트를 동급이라고 봅니다만 제 개인적인 저도 넓은 곳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메인으로 좀 활용을 하는 그런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크래프트를 저는 25주년보다 조금 더 만족스럽게 들었습니다. 근데 크래프트는 25주년이 좀 더 신형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크래프트가 25주년보다 거의 100만원이 좀 넘게 저렴하기 때문에 크래프트의 가성비는 정말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팔린 매물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판매글을 올리고 다른 스피커를 구입하고 좀 재정적인 압박을 겪으면서 내놨는데 10분 만에 예약하신 분 생겼고 거래를 추가로 불발시 연락 달라는 분이 6분, 7분이 더 계시는 정도로 거기까지 됐는데 1시간이 안 걸렸으니까요. 아시는 분들은 정말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구입하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인기와 좋은 성능을 골고루 잘 가지고 있고 취향도 타지 않는 그런 특징까지를 여러모로 겸비하고 있는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100% 보시면 지금 특별히 그릴 슬롯이 없죠. 그릴이 기본적으로 원래 없는 스피커가 되겠고요. 스튜디오를 어느 정도 겨냥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인클로저에 구멍을 낸다는 것이 음질상 좋지는 않을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추정이니까요. 아무튼 전면 포트로 듀얼 포트 두 개가 나와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인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쁘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은 아닙니다만 실제 마감은 최상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실물에서의 만족감은 그래도 다인 스피커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측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후면을 후면의 모습인데요. 후면은 전반적으로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AF가 조금 좋지가 않은데 위쪽이 이제 트위터의 레벨을 토글 스위치가 있어서 3단계 그러니까 왼쪽일 때가 제로 가운데가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라서 3단계로 고역을 조절할 수 있고 3단계로 미드 레벨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일 때가 기본값인 0인 상태가 되겠고요. 가운데에 이 포트 같은 경우는 다인의 전용 스피커 케이블 연결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슬롯이 있고 구형 라인업에서는 저게 좀 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바인딩 포스트는 싱글로 다인은 싱글 터미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WBT 중상급 단자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량 투입 같은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고 지금 다인의 여타의 기종들은 저 중고역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인데 저런 부분들을 갖춤으로써 취향에 대한 반영, 매칭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기종이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저걸 오래된 기종들이 어테녀네이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기종들은 그쪽에서 잡음이 좀 발생해서 기능상으로는 굉장히 편리하지만 내구성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불편함이 있기도 한데 토글 타입은 관련한 노이즈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트를 제가 지금 방출을 하게는 되었습니다만 제가 스피커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아 진짜 이런 거는 비용적인 부담만 없다라고 하면 뭐 굳이 팔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모로 좀 보내면서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의 스피커가 되겠고요. 저런 현재의 신형 스피커들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높은 해상력과 내추럴함, 영롱한, 맑은 이런 쪽을 더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인은 에소타 3까지 나왔단 말이죠. 제가 아직 3는 제가 사용하지 못했지만 에소타 2는 확실히 함께 지금 제가 다인 C4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C4는 다인 에소타 2가 두 개가 들어가면서 정말 화려하고 화사하고 입체적으로 화려하게 다가오는 그런 소리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히 클래스를 전혀 다르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이 에소타 1 트위터를 통해서 나타나는 다인 크래프터의 사운드는 상당히 진짜 카리스마 있는 강력한 자기만의 매력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미드에서 나오는 벙벙댐이 다인 우퍼 유닛들의 저는 약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이 상대적으로 덜 관찰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저역 쪽에 느낀 표현은 1.3S 이하도 어느 정도는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도의 뉘앙스 정도랄까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최상위 모델다운 카리스마는 저역 표현에서는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부족하거나 빠지는 요소는 없고 현실적인 대한민국 가정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중저역대의 구현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점 저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또 비슷하게 제가 앞전에 이글스톰웍스 이사벨이라는 모델이 또 마찬가지로 다이네스터 1 트위터가 사용이 되거든요. 그 스피커를 함께 사용하면서 비교를 했을 때 솔직히 소리로는 우열을 가리지 못할 만큼 각각의 매력이 클래스는 완전히 동클래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고요. 소리의 매력은 굉장히 전반적으로 가는 길 자체가 올라운드 성질을 갖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비슷했는데 저역에서의 양감이 조금 더 많거나 조금 더 깊이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은 이사벨이 좀 더 우위에 있었고 조금 더 딴딴한 듯한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더 까랑한 자기 목소리를 좀 더 주장해내는 능력 쪽에서는 크래프트가 좀 더 우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사벨은 이사벨도 크래프트의 동급인 수준의 굉장히 뛰어난 스피커라는 것인데 중고 시장에서 이사벨은 가격도 크래프트보다 훨씬 저렴하고 또 인기도 많지 않아서 빨리 판매해도 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오디오 하면서 좀 재미있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저도 지금 크래프트 판매하면서 아쉽게 느끼기도 하고 그랬지만 굳이 다시 재판매할 때 이렇게 쉽게 판매할 수 있고 오래 쓰더라도 가치가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는 이런 스피커들이 굉장히 좋지만 굳이 사실 오디오 할 때 다시 판매하는 걸 염두에 두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중급 이상 사용자들은 많이 계시지만 내가 좀 더 큰 지출이 없는 상태로 좋은 소리를 듣는다고 했을 때는 이사벨과 같은 다른 또 좋은 비유명 스피커들에서 가성비가 높은 스피커들은 꽤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또 저는 잠시 후에 구매자분이 오시니까 보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마치고 녹음하면서 보내기 직전에 가장 좋은 사운드를 즐기면서 크래프트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